버스 운전 자격시험 기출 및 예상문제 1번 다음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대형사고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나 스키드마크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 흔적 또는 활주 흔적 다 유마크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 흔적 라 추돌 2대 이상의 차가 동일 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 정답은 가 대형사고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해설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 오르막 경사 표지 가 오르막 경사 표지 나 내리막 경사 표지 다 노면 고르지 못한 표지 라 터널 표지 정답은 나 내리막 경사 표지 3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 우측 차선이 없어짐으로 양보하시오 나 양보할 곳은 벽목 지점입니다 다 도로폭이 좁아짐으로 양보하시오 라 벽목 지점임으로 양보하시오 정답은 가 우측 차선이 없어짐으로 양보하시오 4번 다음 중 중앙선 침범 사고의 성립 요건 중 시설물 살찌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가 도로교통법 73조에 따라 시 도 경찰청장이 살찌한 중앙선 나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다 중앙선 침범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라 황색 실선이나 점선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정답은 가 도로교통법 73조에 따라 시 도 경찰청장이 설치한 중앙선 해설 나 라는 장소적 요건 다는 피해자 요건 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시간을 고르시오 운송사업자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 장소 및 피해 사항 등 사고의 계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은 다 1.24 2.72 6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요 위반에 속하지 않은 것은 가 법정속도 또는 제한속도를 매시 20km 초과 운전 중 사고 나 주치입 또는 약물의 영향 운전 중 사고 다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라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 위반 사고 정답은 다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7번 다음 중 승객 추락 방지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 승객이 임의로 사문을 열고 상체를 내밀어 차 밖으로 추락한 경우 나 운전자가 사고 방지를 위해 취한 급제동으로 승객이 차 밖으로 추락한 경우 다 화물제동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 중에 운전자의 급가속 또는 급제동으로 피해자가 추락한 경우 라 버스 운전자가 개폐 안전장치인 전자감흥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운행 중에 승객이 내리고 있을 때 출발하여 승객이 추락한 경우 정답은 라 버스 운전자가 개폐 안전장치인 전자감흥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운행 중에 승객이 내리고 있을 때 출발하여 승객이 추락한 경우 해설 라 이외에도 문을 연 상태에서 출발하여 타고 있는 승객이 추락한 경우 승객이 타거나 또는 내리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닫아 문에 충격된 승객이 추락한 경우 8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형사 입건되는 중앙선 침범 사례가 아닌 것은 가 의도적 유턴 회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나 현재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 다 교차로 좌회전 중 일부 중앙선 침범 라 커브길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 정답은 다 교차로 좌회전 중 일부 중앙선 침범 해설 교차로 좌회전 중 일부 중앙선 침범은 공소권 없는 사고로 처리하는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 해당된다 9번 다음 중 무면허 운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나 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의 최소 유예 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행위 다 외국인으로 입국 6개월이 지난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라 제1종 대형 면허로 특수면허가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정답은 다 외국인으로 입국 6개월이 지난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해설 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10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가 전세버스 운송사업 중형 이하의 수납자동차 나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형 또는 대형 수납자동차 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승용자동차 라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형 수납자동차 정답은 나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형 또는 대형 수납자동차 해설 옳은 설명 전세버스 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수납자동차 마을버스 운송사업 중형 수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특수형 수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11번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긴급소송 천재지변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일 경우 나 출퇴대 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인 경우 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인 경우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이면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일 때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2번 자동차 속도에 대한 결정은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가 교통로 나 동영용구 다 안전시설 라 운전경력진단 정답은 가 교통로 13번 다음 중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나 최저면허기준대수 보유차고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시 등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운전경력 등에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 정답은 라 운전경력 등에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 해설 운전경력 등에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한다 1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상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조합 등이 한다 나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 교육실시기관은 다음해 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은 라 교육실시기관은 다음해 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그 해의 교육결과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시 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5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우편물 등에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우편물 등의 멸실 파손되었을 때에는 우편물 등을 받을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나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나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은 나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우편물 등의 멸실 파손되었을 때에는 우편물 등을 받을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해설 우편물 등을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6번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한다 신규검사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 화물자동차 운소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 나 신규검사의 적합함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 해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소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17번 여객자동차 운소사업법상 운소종사자의 교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운소종사자는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운송사업자는 운소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소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도지사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소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모든 운소종사자에 대해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정답은 라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모든 운소종사자에 대해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해설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소종사자에 대하여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몇 사항에 관한 계획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단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차는 제외 18번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안전점검, 안전진단, 교통사고 원인의 규명, 중사원의 교통활동, 태도분석, 교통환경 등에서 위험요소를 적출하는 행위는 다음 중 어느 단계인가 가 위험요소의 분석, 나 위험요소의 탐지, 다 위험요소의 제거, 라 개선 정답은 나 위험요소의 탐지, 해설, 위험요소의 탐지, 안전점검 또는 진단사고 원인의 규명, 중사원 교통활동 및 태도분석을 통하여 불안전 행위와 위험한 환경조건 등 위험요소를 발견한다 19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의 금지 행위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다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라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지하는 행위 정답은 다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해설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20번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 중 고속형에서 운행 개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고속국도 주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 정차하는 경우 나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 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다 국도교통부 장관이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에 각 일개소만 중간 정차하는 경우 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에 중간 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 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 승객을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 정답은 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에 중간 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 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 승객을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 해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에 중간 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 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 승객은 승하자 시킬 수 없다 21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숭사업을 경영한 자 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숭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다,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라, 사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정답은 다,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해설, 다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22번 교통사고 및 그 원인과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운전 중에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 안전운전은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데 있고 무리한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다, 교통사고의 요인은 사람에 의한 사고, 자동차, 교통환경 등이며 그 중 사람에 의한 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다 라, 교통사고에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발생한다 정답은 가, 운전 중에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해설, 운전 중에는 자신의 생각보다 먼저 다른 운전자들이 어떤 운전 행동을 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마음 자세로 운전한다 23번 다음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태를 부과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를 부과 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 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 회수별 부과 기준의 적용일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라,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은 라,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라의 경우 또는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번, 압축 천연가스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가, 버스 내에서는 조심해서 담배를 피운다 나, 평소 차량 승하차 시 가스 냄새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 다, 교통사고나 화재 사고 발생 시 시동을 끄고 계기판의 스위치 중 메인 스위치와 비상차단 스위치를 끄고 대피한다 라, 지하주차장, 밀폐된 차구와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정차할 경우 가스가 누출되면 통풍이 되지 않아 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있어 반드시 환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주정차한다 정답은, 가, 버스 내에서는 조심해서 담배를 피운다 해설, 버스 내에서는 가스가 누출되면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25번,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와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나, 2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201점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다, 3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231점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라, 3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271점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답은, 다, 3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231점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26번 2행정 2개통기관에서 크랭크축이 1080도 회전하면 몇 사이클이 완성되는가? 가 1사이클, 나 2사이클, 다 3사이클, 라 4사이클 정답은 다 3사이클 해설, 2행정기관은 크랭크축이 1회전하여 1사이클이 완성되므로 1080도 회전하면 3사이클이 완성된다. 27번 버스신호 등의 신호의 뜻으로 틀린 것은? 가 녹색의 등화 시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차만은 직진할 수 있다. 나 황색 등화의 전멸 시에는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만은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다 적색의 등화 시에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라 황색 등화의 전멸 시에는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만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정답은 다 적색의 등화 시에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해설 적색의 등화의 전멸 시에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등화 시에 차만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8번 내연기관에서 가열된 실린더 벽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냉각수의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가 80도씨 해설 실린더 벽의 온도는 110도씨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냉각수 온도가 80도씨 정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29번 다음 중 좋은 엔진의 3대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가 좋은 연료 나 좋은 혼합기 다 정확한 시기에 확실한 점화 라 양호한 압축압력 정답은 가 좋은 연료 해설 좋은 엔진의 3대 조건 양호한 혼합기 양호한 압축압력 정확한 시기에 확실한 점화 30번 자동차의 고장별 점검 방법 및 조치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 엔진오일 과다 소모 배기 배출가스 유관 확인 엔진 피스톨링 교환 나 엔진 온도 과열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의 양 확인 냉각수 보충 다 엔진 과외전 현상 엔진 내부 확인 급격한 엔진 브레이크 사용 지향 라 엔진 매연 과다 발생 엔진 오일 및 휠터 상태 점검 연료 공급 계통의 공기 빼기 작업 정답은 라 엔진 매연 과다 발생 엔진 오일 및 휠터 상태 점검 연료 공급 계통의 공기 빼기 작업 해설 연료 공급 계통의 공기 빼기 작업은 엔진 시동 꺼짐의 조치 사항이다 31번 휘발유 냄새가 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가 연료 파이프의 송상 나 전기 계통의 누전 다 연료 공급 과다 라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의 고장 정답은 나 전기 계통의 누전 해설 휘발유 냄새가 나는 원인은 가 다 라 이외의 기화기 내부 뜨개의 파손이 있다 32번 다음 중 방열기 라디에이터의 구비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은 가 단위 면적당 방열량이 클 것 나 공기저항이 젖을 것 다 냉각수의 흐름저항이 클 것 라 소형경량일 것 정답은 다 냉각수의 흐름저항이 클 것 해설 라디에이터의 구비 조건 단위 면적당 방열량이 클 것 냉각수의 흐름저항이 적을 것 공기저항이 적을 것 소형경량일 것 33번 다음 중 엔진 기동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는 가 초크밸브 나 에어블리드 다 엔티퍼컬레이터 라 스루틀 크래커 정답은 라 스루틀 크래커 해설 엔진을 기동할 때 스루틀 밸브를 조금 열고 기동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34번 다음 중 조기점화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가 배기벨브의 과열 나 퇴적카본의 적열 다 점화 플러그의 과열 라 너무 빠른 점화시기 정답은 라 너무 빠른 점화시기 해설 라는 노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5번 다음 중 인젝터의 분사 방식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가 순차 분사 나 합동 분사 다 동시분사 라 동기 분사 정답은 나 합동 분사 해설 동시분사 비동기 분사 기관의 시동시나 공전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에서 극가속시 4개의 인젝터가 동시에 연료를 분사한다 순차 분사 동기 분사 각 실린더의 배기행정에서 인젝터를 구동시키며 크랭크 각 감지기의 신호에 동기하여 구동된다 36번 다음은 연료의 세탄가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가 세탄가가 높으면 디젤 기관에서는 노크가 쉽게 발생한다 나 세탄가가 높으면 가솔린 기관에서는 노크가 쉽게 발생되지 않는다 다 세탄의 세탄가를 배 갈파 메틀나프탈린의 세탄가를 0으로 하는 착화성의 척도이다 라 세탄의 세탄가를 배 정해탄의 세탄가를 0으로 하는 착화성의 척도이다 정답은 다 세탄의 세탄가를 배 갈파 메틀나프탈린의 세탄가를 0으로 하는 착화성의 척도이다 37번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봉인은 누가 실시하는가 가 교통안전진흥공단 나 경찰서장 다 관할구청장 라 시 도지사 정답은 라 시 도지사 해설 시 도지사는 국도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38번 디젤 기관의 독립식 분사펌프에서 연료가 공급되는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정답은 라 연료탱크 연료 역화기 공급펌프 연료 역화기 분사펌프 분사 노즐 해설 디젤 기관의 독립식 분사펌프는 각 실린더마다 개별적으로 분사펌프가 장치된 형식으로 연료는 연료탱크 연료 역화기 공급펌프 연료 역화기 분사펌프 분사 노즐로 공급된다 39번 다음 중 디젤 기관의 연소실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디젤 노크가 적고 연소상태가 좋을 것 나 연소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평균 유효압력이 높을 것 라 기동이 어렵고 시동정지가 쉬울 것 정답은 라 기동이 어렵고 시동정지가 쉬울 것 해설 기동이 쉬울 것 40번 경음기의 울림이 나쁘면서 시동모터가 돌지 않을 때의 원인이 아닌 것은 가 연료 펌프의 고장 나 코디의 접촉 불량과 빠짐 다 배터리의 불량 라 배터리에게 부족 정답은 가 연료 펌프의 고장 해설 연료 펌프의 고장은 연료의 공급에 이상이 있을 때의 원인이다 41번 운전의 3단계 과정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조작에 의해 자동차가 구동하는 기동단계 나 판단된 정보를 실제 운전 행동으로 옮기는 조작단계 다 인지된 정보를 판단하는 판단단계 라 도로상에서 각종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지단계 정답은 가 조작에 의해 자동차가 구동하는 기동단계 해설 운전의 3단계 과정 인지단계 판단단계 조작단계 42번 운전자의 기본 예절로 틀린 것은 가 항상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 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다 연장자는 사회의 선배로서 존중하고 공사를 구분하여 예우한다 라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정답은 라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해설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어야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43번 올바른 인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밝고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한다 나 낼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말한다 다 머리와 상체는 일직선이 되게 하여 천천히 숙인다 라 상대방이 먼저 인사한 경우에는 응대한다 정답은 나 낼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말한다 해설 적당함 크기와 속도로 자연스럽게 인사해야 한다 44번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요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행단 방법이 몸에 뺄 때까지 되풀이하여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나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때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게 보내며 또한 이 집 물건이 없도록 준비해둔다 다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나 건널목 등 위험한 곳에서 혼자 놀게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린이와 함께 갈 때에는 어린이는 차도 쪽으로 보호자는 길 가장자리 쪽으로 걷는다 정답은 라 어린이와 함께 갈 때에는 어린이는 차도 쪽으로 보호자는 길 가장자리 쪽으로 걷는다 해설 어린이를 데리고 보행할 때에는 언제나 차도 쪽에 보호자가 걷고 도로의 안쪽에 어린이가 걷도록 한다 45번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선천적 능력 타고난 심신 기능의 특성 부족 나 후천적 능력 학습에 의해서 습득한 운전에 관계되는 지식과 기능 부족 다 바람직한 동기와 사회적 태도 확고 라 불안정한 생활환경 정답은 다 바람직한 동기와 사회적 태도 확고 해설 운전자의 바람직한 동기와 사회적 태도 운전 상태에 대하여 인지 판단 조작하는 태도 가 결여될 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된다 46번 음주운전 차량의 징후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야간에 아주 천천히 달리는 자동차 나 두 개 차로에 걸쳐서 운전하는 자동차 다 운전과 반대 방향의 지시등을 켜는 자동차 라 앞차를 멀리서 따라가는 자동차 정답은 라 앞차를 멀리서 따라가는 자동차 해설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음주운전 차량의 징후이다 47번 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심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변한다 나 커브가 예각을 이룰수록 원심력은 작아진다 다 커브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여 원심력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다 라 커브를 돌 때 원심력이 매우 커지면 차는 도로 밖으로 기울면서 튀어나간다 정답은 나 커브가 예각을 이룰수록 원심력은 작아진다 해설 커브가 예각을 이룰수록 원심력은 커진다 48번 야간에 대향차의 전조된 눈부심으로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잘 볼 수 없게 되는 현상 보행자가 교차하는 차량의 불빛 중간에 있게 되면 순간적으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전혀 보지 못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증발현상 나 해녹현상 다 과민현상 라 순행현상 정답은 가 증발현상 해설 증발현상 야간에 대향차의 전조된 눈부심으로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잘 볼 수 없게 되는 현상 49번 사각으로 인한 위함으로부터의 안전운전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가 좁은 커브길에서는 즉시 정지 가능한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 나 교차로 우회전 시 가급적 도로와 짧은 거리로 돌아간다 다 위험한 좌우 방향 사각지대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또는 서행 후 안전 확인 후 진행한다 라 차체의 사각 해소를 위하여 사각지대 거울을 부착한다 정답은 나 교차로 우회전 시 가급적 도로와 짧은 거리로 돌아간다 해설 교차로 내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교차하는 교통이나 대향 좌회전차 또는 보행자 등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50번 다음 중 교통정보 인지개람의 원인이 아닌 것은 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나 교통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출발했다 다 동행자와 이야기에 열중했거나 놀이에 열중했다 라 행단 중 한쪽 방향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정답은 나 교통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출발했다 해설 나는 바람직한 경우이다 51번 전방 가까운 곳을 보고 운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가 우회전할 때 넓게 회전한다 나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느리게 운전한다 다 인지가 늦어져서 급브레이크를 받게 된다 라 차로의 한쪽으로 치우쳐 주행한다 정답은 나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느리게 운전한다 해설 교통의 흐름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차를 운전하게 된다 52번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앞지르기란 뒷차가 앞차의 측면을 지나 앞차의 앞으로 서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앞지르기는 앞차보다 빠른 속도로 가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해야 하므로 앞지르기 할 때의 가속도에 따른 위험이 수반된다 다 앞지르기는 필연적으로 진로변경을 수반한다 라 진로변경은 동일한 채로로 진로변경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이 낮다 정답은 라 진로변경은 동일한 채로로 진로변경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이 낮다 해설 앞지르기는 필연적으로 진로변경을 수반한다 진로변경은 동일한 채로로 진로변경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다 53번 다음 방어 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은 가 다른 차의 옆을 통과할 때는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대비한다 나 밤에 산모퉁이 길을 통과할 때는 전조 등을 꺼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다 어린이가 진로 부근에 있을 때는 어린이와 안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한다 라 대형차를 뒤따라갈 때는 가능한 앞지르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나 밤에 산모퉁이 길을 통과할 때는 전조 등을 꺼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해설 밤에 산모퉁이 길을 통과할 때에는 전조 등의 상향과 하향을 번갈아 켜거나 껐다 켰다 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54번 방어 울타리의 성질이 아닌 것은 가 차량의 손상이 적도록 해야 한다 나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횡단이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라 차량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다 횡단이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 횡단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5번 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본선 차로에서 분리하여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을 말하는 버스 정류시설은 가 버스 정류장 나 가니 버스 정류장 다 버스 정류소 라 고속도로 정류소 정답은 나 가니 버스 정류장 56번 보행자의 건널목 통과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가 한쪽 열차가 통과했어도 반대 방향으로 열차가 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나 차단기가 내려져 있지 않은 때에는 안전 확인 없이 통과할 수 있다 다 건널목 앞에서는 정지하여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다 나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에는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답은 나 차단기가 내려져 있지 않은 때에는 안전 확인 없이 통과할 수 있다 해설 차단기가 내려져 있지 않은 때에도 안전하기는 필수이다 57번 빗길의 안전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3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나 보행자역 통과 시 흙탕물이 튀기지 않도록 속도를 줄인다 다 폭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라 공사현장의 철판 등을 통과할 때에는 사전의 속도를 충분히 줄인다 정답은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3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해설 빗길 노면의 경우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58번 설치 위치 기능에 따른 방호 울타리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가 교량용 방호 울타리 나 보도용 방호 울타리 다 중앙분리대용 방호 울타리 라 강성 방호 울타리 정답은 라 강성 방호 울타리 해설 강성 방호 울타리는 시설물의 강도에 따른 종류이다 59번 찰길 건널목 통과 중 시동이 꺼졌을 때의 조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동승자를 대피시킨다 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다 다 건널목 내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엔 열차가 오는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옷을 흔드는 등 기관사가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라 철도 공무원 경찰에게 알린다 정답은 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다 60번 교차로에서의 사고 발생 유형이 아닌 것은 가 앞쪽 또는 옆쪽 상황에 소홀한 채 진행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출발 나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신호 무시 다 교차로 진입 전 이미 황색 신호임에도 무리하게 통과 시도 라 신호 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행 정답은 라 신호 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행 61번 완만한 커브길의 주행 요령으로 틀린 것은 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하여 속도를 줄인다 나 풋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실제 커브를 도는 중에 더 이상 감속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줄인다 다 커브 중간부터 핸들을 돌려 차량의 모양을 바르게 한다 라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서서히 높인다 정답은 다 커브 중간부터 핸들을 돌려 차량의 모양을 바르게 한다 해설 커브가 끝나는 조금 앞부터 핸들을 돌려 차량의 모양을 바르게 한다 62번 정지시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오르막길에서 정지시거는 짧아진다 나 설계 목적으로 시거를 계산할 때에는 건조노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동거리는 타이어 노면의 마찰 개수와 속도 및 도로에 적용된다 라 정지시거는 정지에 필요한 거리로서 모든 도로에 적용된다 정답은 나 설계 목적으로 시거를 계산할 때에는 건조노면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설계 목적으로 시거를 계산할 때 젖은 노면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63번 겨울철 안전운행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 미끄러운 길에서는 기어를 2단에 놓는 것이 좋다 나 눈이 쌓인 오르막길에서는 자동차가 출발한 후에도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풀면 안 된다 다 눈이 내린 후 차 바퀴 자국이 나 있을 때에는 앞 차량의 타이어 자국 위에 자기 차량의 타이어 바퀴를 넣고 달린다 라 앞바퀴를 직진 상태에서 출발한다 정답은 나 눈이 쌓인 오르막길에서는 자동차가 출발한 후에도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풀면 안 된다 해설 눈이 쌓인 미끄러운 오르막길에서는 주차 브레이크를 절반쯤 당겨 서서히 출발하며 자동차가 출발한 후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품다 64번 봄철 자동차 관리로 틀린 것은 가 능각장치 점검 나 월동장비의 정리 다 엔진오일 점검 라 배선 상태의 점검 정답은 가 능각장치 점검 해설 가는 여름철 자동차 관리 사항이다 65번 좌석 안정띠 착용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가 운전자세가 바르게 되고 피로가 적어진다 나 충돌로 문이 열려도 차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는다 다 충돌 시 머리와 가슴에 충격이 적어진다 라 안전띠를 착용하면 1차적인 충격을 예방한다 정답은 라 안전띠를 착용하면 1차적인 충격을 예방한다 해설 안전띠를 착용하면 머리와 가슴에 전달되는 2차적인 충격을 예방한다 66번 다음 중 바람직한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가급적 고객의 눈높이와 맞춘다 나 한 곳만 응시한다 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상대를 본다 라 눈동자는 항상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정답은 나 한 곳만 응시한다 67번 다음 중 말하는 자세로 올바른 태도는 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공손한 말씨를 쓴다 나 큰 소리로 자기 생각을 주장한다 다 항상 적극적이며 남의 말을 가로막고 이야기한다 라 외국어나 전문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정답은 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공손한 말씨를 쓴다 68번 다음 중 서비스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 실체를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무형성이다 나 제공한 즉시 사라지는 소멸성이다 다 서비스는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다 라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된과 동시에 고객에 의하여 소비되는 동시성이다 정답은 다 서비스는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다 해설 서비스는 누릴 수는 있으나 소유할 수는 없는 무소유권이다 69번 다음은 고객 컴플레인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기업이 불만족한 고객에게 불평을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그 자체가 불만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 부정적인 구전 효과를 최소화한다 다 고객 불평을 통해 고객의 미충족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라 상품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정답은 가 기업이 불만족한 고객에게 불평을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그 자체가 불만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설 불평하는 고객이 침묵하는 불만족 고객보다 낫다 70번 다음 중 조명시설의 기능이 아닌 것은 가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 나 범죄 발생을 방지 감소시킨다 다 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라 보행자와는 관계가 없다 정답은 라 보행자와는 관계가 없다 해설 운전자 보행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준다 71번 다음 버스 운영체제 중 공영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정부가 버스 노선의 계획 버스 차량의 소유 및 공급 수익금 관리 등 버스 운영체계의 전반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나 민간이 버스 노선의 결정 버스 운행 및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된다 다 노선 버스 운영에 공공 개념을 도입한 형태로 운영은 민간이 관리는 공공 영역에서 담당하게 하는 운영체제를 말한다 라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정답은 가 정부가 버스 노선의 계획 버스 차량의 소유 및 공급 수익금 관리 등 버스 운영체계의 전반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72번 다음 버스 운영체제 중 민영제의 단점으로 맞지 않는 것은 가 버스의 운임의 상승이 과도하다 나 노선의 합리적 개편이 적시적소에 이루어진다 다 노선의 독점적 운영으로 업체 간 수입격자가 극심하여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 라 비스윙 노선의 운행 서비스 공급이 곤란하다 정답은 나 노선의 합리적 개편이 적시적소에 이루어진다 해설 노선의 사유화로 노선의 합리적 개편이 적시적소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이 어렵다 73번 다음 버스 운영체제 중 중공영제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가 버스의 소유와 운영은 각 버스업체가 한다 나 버스 노선 요금의 조정 버스 운행 관리는 버스업체가 자율적으로 한다 다 표준 운송 원가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나 노선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정답은 나 버스 노선 요금의 조정 버스 운행 관리는 버스업체가 자율적으로 한다 해설 버스 노선 요금의 조정 버스 운행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 조정된 노선 및 요금으로 인해 발생된 운송수지적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선한다 74번 간선 급행 버스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해졌다 나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로 인해 도입되었다 다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라 실시간으로 승객에게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답은 나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로 인해 도입되었다 해설 대중교통 이용률 하락으로 인해 도입되었다 75번 차량 고장 시 운전자의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차에서 내릴 때는 옆차로를 잘 살핀 후 내린다 나 임명사고를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차를 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다 야간에는 밝은 새곳 야광이 되는 옷을 입는다 라 비상 주차대에 정차 시 타 차량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정답은 나 임명사고를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차를 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76번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정류장의 대기 승객에게 정류장 안내기를 통하여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제공한다 나 버스 운행 관리가 주목적이다 다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특정 정류장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나 차 내에서 다음 정류장 안내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한다 정답은 나 버스 운행 관리가 주목적이다 해설 BIS의 주목적은 버스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과 일을 통한 활성화이다 77번 가로변 버스 전용 체로의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행이 간편하나 그 효과는 미비하다 나 시행 후 문제점 발생에 따른 보안 및 완상 복귀가 곤란하다 다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가로변 상업활동과 상충된다 라 기존의 가로망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정답은 나 시행 후 문제점 발생에 따른 보안 및 원상 복귀가 곤란하다 해설 시행 후 문제점에 따른 보안 및 원상 복귀가 용이하다 78번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수단의 운임이나 유료 도로의 통행률을 지불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일종의 전자화폐이다 나 나 1998년 6월에 최초로 서울시가 버스카드제를 도입하였다 다 현금 소지의 불편 해소와 소지의 편리성, 요금 지불 및 징수의 신속성에 효과가 있다 라 하나의 카드로 다수의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고 요금 할인 등으로 교통비가 절감된다 정답은 나 1998년 6월에 최초로 서울시가 버스카드제를 도입하였다 해설 1996년 3월에 최초로 서울시가 버스카드제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6월부터는 지하철 카드제를 도입하였다 79번 교통카드 시스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집계 시스템은 카드를 판독하여 이용요금을 차감하고 잔액을 기록하는 기능을 한다 나 집계 시스템은 단말기와 정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다 충전 시스템은 금액이 소진된 교통카드에 금액을 재충전하는 기능을 한다 라 정산 시스템은 각종 단말기 및 충전기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용 거래 기록을 수집, 정산 처리하고 정산 결과를 해당 은행으로 전송한다 정답은 가 집계 시스템은 카드를 판독하여 이용요금을 차감하고 잔액을 기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단말기이다 80번 승객을 응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명감을 가진다 나 특정 고객에게는 더 친절하게 대해준다 다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답은 나 특정 고객에게는 더 친절하게 대해준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